주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린이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해외 주식 이야기 미국 성장주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은 주린이 분들 특히 저처럼 우리 겜돌이 분들에게는 친숙한 그런 기업들일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바로 세계적인 컴퓨터 하드웨어 업체 엔비디아 그리고 AMD입니다 제가 빠져있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사양 게임을 하려면 그만큼 고사양 게임을 지원해주는 그래픽카드가 필요하고 이 그래픽카드라면 이제 또 엔비디아의 지포스 그리고 AMD의 라데온 이 두개가 양대 산맥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라이벌 기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이 조금 더 큰 엔비디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전통의 지포스냐 아니면 가성비의 라데온이냐 이 논란은 정말 오래된 이야기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전 세계적으로 통틀어봐도 최소한 7대 3 정도의 점유율로 엔비디아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유율 격차가 왜 이렇게 크게 벌어졌는지 그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두 기업의 지향점이 조금은 달랐다고 합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이렇게 만들 때 동영상 그리고 또 색감 이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면 엔비디아에서는 처음부터 이 게임에 특화된 그쪽으로 기술을 많이 발전을 시켜왔고요 그래서 게임업체와 협업도 적극적으로 해왔고 또 이벤트에도 많이 참가를 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이벤트를 열고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겜돌이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인 겜돌이들에게 아 게임을 할 때는 그래도 지포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요즘 그래픽 카드가 컴퓨터 부품들 중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데 굳이 그래도 좀 비싼 걸 쓰고 성능 좋은 걸 쓰려고 하는 이유가 또 우리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전문성을 내세운 엔비디아 주가도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현재 시가총액 어느새 1,600억 달러 수준의 IT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또 최근에 분기 실적만 봐도 매출액이 32억 천만 달러 그리고 순이익은 12억 4,400만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매년 CES에 참가하면서 AI 관련주로도 묶이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기업 AMD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D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Advanced Micro Devices의 약자입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엔비디아와 AMD 가장 큰 차이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엔비디아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GPU 그러니까 그래픽 드라이버 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전문 기업이라면 AMD 같은 경우에는 이 라데온 말고도 라이젠이라는 CPU가 있어요 그러니까 GPU 쪽에서는 라데온이 엔비디아의 지포스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면 CPU 쪽에서는 인텔에 이어서 이제 라이젠이 2위로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AMD는 이렇게 GPU 뿐만 아니라 CPU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결합한 또 APU까지 도전을 하면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그 경쟁력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이 됐기 때문인데요 자 애초에 AMD는 처음 만들어질 때 인텔과 경쟁하는 CPU 생산업체였는데요 2006년 54억 달러의 ATI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ATI에서는 이제 라데온이라는 GPU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는 이 AMD가 CPU와 GPU 두 가지 생산 라인을 가동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컴퓨터 부품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CPU랑 그래픽 카드가 제일 비싼 두 개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세계 2위다 그러면 그만큼 잠재력 있고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참고하실 게 이 CPU 쪽에서는 인텔이 55 그리고 AMD 라이젠이 45 정도로 지금도 계속 그 격차를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최강자로 남을지 최강자가 역전이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 때문인지 주가 최근에 정말 급격한 상승 곡선을 사고 있는데요 시가 총액은 아직 315억 달러 정도로 아직 뭐 엔비디아에 비하면 좀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지난 1년 사이에 1주당 주가를 보시면 연초에 2018년 연초에 10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지금은 현재 30달러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러니까 3배 이상이 급등을 한 거죠 또 최근 매출액도 16억 5천만 달러 분기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작년 1분기에는 적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도 1억 2천만 달러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도 올테니깐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또 다른 곳에서 보시는 분들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